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공부도 잘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같이 화이팅하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 문법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문법 수업은 2A1과입니다. 여러분 2A의 책을 다 복사하셨어요? 책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미디어로 공부하세요. 2A의 일과 문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존댓말 여러분 존댓말 2 여러분 존댓말 1 공부했어요. 기억하세요? 으세요. 공부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존댓말 2 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누구일까요? 자 미나 네. 미나씨. 미나씨하고 앤디씨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나씨하고 앤디씨는 여러분 나이. 나이 알죠? 나이. 아마 비슷해요. 아마 비슷해요. 하지만 미나씨가 왜 앤디씨한테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미나씨가 앤디씨를 존댓말을 가지고 있어요. 존댓말을 그래서 존댓말을 썼어요. 나는 이것이 아기보다는 것입니다. 짐은 반대로 개인적으로 크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미나 pois 저어유는 일본인들에게 요청되어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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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치게 이곳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게 이곳은 소리도 없게 됩니다. 내가 지내던 말입니다. 내가 지내던 말입니다. 내 삶은 없어용. 나 지는 유리 사세요. 내 삶은 없어용. 내가 지내던 말입니다. 내 삶은 없어용.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드리라 주운. 마우 비교해 주다 오이. 주다 오이. 바로 드리라 주운. 그념 주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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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념 부모님께 다음은 여러분 전 수업을 같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친구를, 축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질문할 때 그 수업을 누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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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업을 누나는 한국어로 배우셨습니다. 한국어로 배우셨습니다. 일본에서 배우셨습니다. 일본에서 배우셨습니다. 한국어로 배우셨습니다. 일본에서 배우신 기 Kersey입니다. 일본에서 배우려 예եigtoton initially. 일본에서 배우셨습니다. 또한 문을 듣는 이유가 제가 오래지않고 다행히 가게도 많아요 제가 도와주신 것을 가볍게 하죠 제가 도와주신 것을 가볍게 하죠 그런데 제가 도와주신에게는 같이 가게도 안전할 때가 나는 그들의 가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전투가 없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학교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간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간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뭘 하세요? 주말에 뭘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뭘 하실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즈들이 또 놀러 ide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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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 다음 문법은 아오 드릴게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다시 만납니다.